이 자의 앙기가 왠지 겁이 났지만 무서운 걸 꼭 잡고 크게 입을 벌렸더니 아주 슬슬 슬슬 깜짝깜데 벌써 잃을 뺐잖아요 많이 뱀이 겁먹었잖아 떨건 또 아닌걸 의자에 앉을 때 몫이 떨렸었지만 무서운 걸 꼭 참고 크게 입을 벌렸더니 아니 글쎄 음악뱅이는 보여주지 않겠어요 이게 뭐야 벌써 끝났잖아 뱀이 겁먹었네 관련된 coloured 감사합니다.